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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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서울신당동산 천신도사입니다. 무당은 다른 점집에 가서 점을 보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봤고 저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는 대로 살지 점을 뭐 보러 갑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다른 집과 무당은 점을 보진 않아 봤어요. 그냥 내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점을 왜 봐. 물론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안 풀릴 때, 혹상할 때, 막힐 때. 근데 그게 많은 것도 가야지 하다가 저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막히면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원래 하는 게 있어요. 쑥도 태우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는 해도 하나는 한 번도 안 와서 모르겠습니다. 오시다가 무당이 온 적도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동네에 있는 분이 누구라는 말은 못했지만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어떤가 하고 왔는데 그 남자분이 사기꾼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자님은 그게 좋다고 막 그랬는데 해지 말라는데 나중엔 그분하고 헤어지고 그분이 사기꾼이고 나중에는 언니 언니 와서 나 저 사람이 무서워 죽겠으니까 언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한 적이 있어요. 무당도 오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남의 집 가서 한 번도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중이 제 머리 못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무당도 자기 전 못 보는 게 맞나요? 그런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분들은 자기가 답답해가지고 그분하고 어떻게 좋게 해 보려고 그런 건지 몰라도 보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저는 제 점을 볼 때는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요. 할아버지 뭐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맡겼습니까? 그러면 이 지시를 줘요. 그냥 뭐 말은 안 하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런다고 해서 풀어지지는 않아요. 자기 노력하면 됩니다. 기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또 할아버지가 이쁘게 말해서 막힌다고 떨어져요. 왜 사람들은 무당을 무서워하고 싫어하게 됐을까요? 아 무당은 우리 귀신을 보거든요. 귀신하고 살고 그러니깐 무서워한데 그분들이 그런 분들은 타종교 같죠. 타종교죠. 타종교는 괜히 나쁘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 사람이에요. 무당도 사람이고 신령도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 거지 우리도 죽으면 귀신 되거든요. 무서울게 물론 귀신이 무섭잖아요. 그렇게 선입견을 가져서 그런 거지 알고 나면 정말 좋아요. 귀신이 정말 도와주는 게 많거든요. 나쁜 귀신도 있어요. 인간도 똑같잖아요. 인간도 나쁜 사람이 있고 귀신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한이 맺혔을지 그러지 그렇진 않아요. 사람이 자기가 선입견을 가져서 그런 거지 자기네 조상 없어요. 차종교에 다 타종교에서 그렇게 말을 막 내서 그런 것 같아요. 무당은 천균설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할 거 다 합니다. 우리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희 무당이 됐잖아요. 다른 걸 볼 때는 어느 대통령이 어느 분이 이렇게 나오시면 그 해마다 그 대통령마다가 잘못된 게 있어요. 어느 여자분 대통령 때는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 우리 이분은 대통령 저기 저길 때까지 물에서 죽을 사람이 많겠다 그랬어요. 정말로 근데 지금 있는 대통령한테는 또 아 이분은 아마 부르다가 가는 사람이 많겠다 그랬어요. 그게 너무너무 들어 맞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지나고 보면 저는 그냥 그 해에 대통령 되고 나서 그 해를 보면은 아 이분은 고해와 순장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어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점을 봐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느 그분은 아마 불에서 사람이 불이 많이 날 거다. 불에서 많이 날 사람도 많이 죽을 거다. 그렇게 한 게 지금까지는 맞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 지 모르겠지만 맞았고 그 분께서는 물에서 사람이 물에서 많이 죽을 거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시내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보면 다는 못 맞아요. 어떻게 100%는 없어요. 그러나 70, 80% 맞으면 정확한 무당이 되고 그래요. 무당도 나쁘진 않아요. 손익결을 가져서 그래요. 무당은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걸 알 수는 있어도 죽는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남의 명을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하는 날에도 이렇게 와서 보려보면 너희 죽는다는 것은 조금씩은 맞아요. 100%는 안 맞지만 죽는 그렇지만 그런 건 얘기는 안 해주죠. 어떻게 사람 목숨을 갖고 해주냐. 돌려서 말해요. 정말 돌려서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꿈에 나타나요. 꿈에 이렇게 보면 그분이 죽는 걸 보여주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알 수 있는 분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죠. 제가 그 아버지를 아는데 저에게 들어왔더라고요. 꿈에 나타나서 제가 조성호소 가지고 막 그 집으로 갔는데 그래서 전화를 해봤자 그랬더니 돌아가셨다더라고요. 그런 거는 보여주지 이렇게 뭐 죽는 거 달리기 잘 안 해줘요. 무당도 은퇴를 하나요? 은퇴는 없어요. 은퇴는 없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 실제 신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거는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는 무당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진짜 저는 기도로 산을 잘 다니거든요. 내일 또는 저는 산에 가는데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냥 명이 맑아져요. 영이 맑아지고 그렇게 하면 은퇴라는 건 없어요. 자기가 힘들어서 못하고 그런 거지 지금도 80 먹어도 지금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는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건강만 유지 잘하면 자기 하고 싶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고 싶을 때까지 해요. 은퇴는 절대 없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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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